당연히 첫 잔은 원샷이겠죠? 반샷 안 돼요 반샷 안 돼요 기억나? 아니 그럼 내가 그 모습을 바랬는데 우리 이 모습처럼 오늘 한 잔 깨끗함의 결정체 이슬이다 나이스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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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보니까요 광고를 할 때 도대체 이 술 광고 소주병 광고는 다 여성 연예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 용기에다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부착한 사례가 있습니까?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? 예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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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